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총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지구과학 one 내신 만점을 위한 프로젝트 바로 쌈싸먹기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우리가 화려한 마무리. 화려한 마무리는 곧 아주 화려한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고3에서의 아주 화려한 출발을 위해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 중에 아주 아주 중요한 테마 세 개를 잡아서 장풍이가 캐스트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장풍이가 강좌가 아닌 이 캐스트를 제작하는 이유는 우리 풍마이들이 이동하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동하면서 그 짜투리 시간에 또는 화장실에서 응가할 때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해 보고자 좀 접속이 쉬운 이 캐스트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이 캐스트를 보면서 잘 활용을 해주시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내가 무언가를 빼먹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쌈사먹기 두 번째 테마는 바로 이겁니다. 외계행성 탐사 개념 잡고 기말 만점점점점점 그렇죠. 자 외계행성 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우리 풍마이들의 선배들을 이 수능에서도 지구과학 1의 똑같은 내용이 있지만 수능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던 그러한 영역입니다. 왜냐 했더니 외계행성 탐사가 굉장히 헷갈려요. 왜 물리학적인 개념이 살짝 들어가면서 우리 풍마이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왜요? 중심별의 시선 속도라던가 공통질량 중심이라던가 이러한 굉장히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풍마이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지요. 우리 이번 시간 깔끔하게 한번 외계행성 탐사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계행성 탐사는요. 우리가 직접 얘들아 망원경을 딱 들이대고 외계행성을 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능성을 보고 있냐. 가능성. 분명히 저기에 외계행성이 있을 것 같애라는 가능성을 보는 거야. 그래서 외계행성의 탐사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심별. 중요합니다.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리의 차야 가까이 오느냐 멀어지느냐 이런 시선 속도의 변화를 이용한 것인데 우선 이 시선 속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물리에서의 도플러 효과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도플러 효과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면 파동에서 파동에서 거리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빛 전자기파에서는 파장이 달라지지만 소리에서는 진동수가 달라지게 되죠. 우선 얘들아 파동의 속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 파동에 대한 속력, 속력이라고 하는 부위는요. 시간분의 거리라고. 맞잖아요. 시간분의 거리인데 이 파동에서의 시간적인 개념은 바로 뭐야? 짝이네. 주기야 주기. 한번 진동한 시간. 선생님. 그리고 한번 진동한 거리를 뭐라고 그래? 파장이라고 하는 파장. 그래서 파동의 속력 부위는요. 티분의 람다예요. 파장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티분의 일이라고 하는 건 진동수. 진동수는 바로 주기의 역수와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나타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야. 그래서 음파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음파 같은 경우는 봐라. 앰뷸런스가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면서 어떻게 돼? 고음이 들린다고. 고음이 들린다는 건 뭐야?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야. 자, 파동의 속력이 일정할 때 진동수가 커지니까 파장은 어떻게 돼? 짧아지겠지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다시 말하면 거리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질 때랑 거리가 가까워질 때들아 파장이 변하는 거야. 거리가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고 파장이 길어져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자기파에서는요.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적색 쪽으로 치우쳐진다. 자, 흡수선들이 스펙트럼의 흡수선들이 적색으로 치우쳐진다라고 해서 적색 편이야.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집니다. 라고 해서 청색 쪽으로 치우쳐진다. 하여 청색 편이야. 라고 하는 거야. 될까?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됩니까? 자, 적색 편이와 청색 편이에요. 너희들은 누구 편이야? 하! 장풍이 편이야? 적색 편이와 청색 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장풍이가 좀 오바해 볼게. 그러다는 내가 망가져도 돼요. 우리 풍만이들이 오랫동안만 기억하면 돼. 우리 풍만이들이 연상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장풍이가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거리가 멀어져. 자, 멀어지니까 어떻게 가지 말라는 거야. 저기요! 척척, 거리가 멀어지면 적, 적색 편이. 오바야? 투머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척! 거리가 멀어져요. 척!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척! 척! 아, 척! 이렇게 돼요. 거리가 멀어지면 척척척척척척척, 적색 편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척! 되니? 시선 속도에 의해서 얘들아 적색 편이와 척척 편이를 보고 아, 중심별 앞에 외계행성이 있구나라는 거 자, 봅시다. 이거 보자. 중심별이 있어요. 중심별이 얘들아 뱅글뱅글 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에 뭐가 있다? 외계행성이 있는 거야. 왜? 외계행성과 중심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공통진량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을 중심으로 별들이 얘들아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운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 별과 외계행성의 공전 방향이 어때? 똑같아요. 됩니까? 별과 외계행성 중심별과 외계행성의 공전 방향은 똑같습니다. 공전 주기도 똑같아요. 하지만 위치는 서로 반대 위치에 있어. 자, 볼게요. 자, 지금 얘들아 별은 뒤쪽에 있지만 외계행성은 앞쪽에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중심별이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니까 시선 속도로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어떻게 돼? 아, 파장이 짧아져요. 자,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외계행성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편에 있습니다. 자, 돌아요. 돌아서 중심별이 점점점 멀어진다라고 합니다.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요. 파장이 길어지는 건 뭐야? 척! 파장이 짧아집니다. 척! 자, 우리 풍만이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파장의 변화는 바로 무슨 파장의 변화? 중심별의 파장의 변화. 알겠니? 외계행성이 아닙니다. 중심별의 파장의 변화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해 되니?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중심별이 얘들아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가 그리고 멀어지면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데 중심별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면 자, 이건 얘들아 외계행성입니다. 가운데 중심별이야. 자, 중심별이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청색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게 되고 자, 여기는 얘들아 이게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는 시선 속도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시선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파장의 변화가 없어요. 시선 속도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질 때는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편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 중심별 근처에 뭐가 있다? 외계행성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외계행성을 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플로효과 이런 시선 속도의 변화에서 얘들아 시합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보기 하나 알려줄게요. 봐봐. 여기는 외계행성의 진량이 클수록 어? 진량이 클수록 외계행성 쪽으로 공통진량 중심이 변해요. 네? 그러면서 외계행성의 진량이 클수록 얘들아 중심별의 공전궤도 장반경이 커져요. 중심별의 공전궤도 장반경이 커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늘어. 장반경이. 그러면 이 중심별의 공전궤도 장반경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라. 시선 속도의 변화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는 것보다 이해 되니? 여기서 이만큼 후퇴하는 것보다 얘가 더 멀리 떨어진다. 즉, 중심별의 공전궤도 장반경이 클수록 시선 속도의 변화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 돼? 그래서 외계행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험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헷갈리니까. 그 헷갈린 것만 잘 잡아주면 돼. 이해 돼? 공통진량 중심이라는 말 중심별의 시선 속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자꾸자꾸 들어줘야 돼. 반복해 떠들어줘야 돼. 알겠니? 자,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식이야, 식. 식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월식. 그렇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은 뭐? 급식이 있잖아, 그렇지? 급식이라던가. 뭐 아는 거, 일식, 양식, 이태리식 이런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인데 얘들아 이 식현상이 무엇이냐면 가려지는 거예요. 월식과 일식처럼. 자, 외계행성 얘들아 여기서 앞을, 중심별 앞을 지나가면 여기는 중심별을 가리면서 밝기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위치입니다. 아직 밝기 변화가 없어요. 자, 2번. 서서히 서서히 중심별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밝기가 떨어지게 되지요. 자, 중심별을 완전히 가렸을 때 얘는 밝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야? 여기는 외계행성. 외계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즉, 외계행성의 반지름이 크다는 것은 뭐니? 어? 반지름이 크다는 것은 크기가 큰 거야. 외계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다? 여기 있는 폭이 커져요. 됩니까? 폭이 더 커져요. 밝기 변화의 폭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폭이 더 두꺼워진다. 폭이 더 커지니까 아, 이 앞에 있는 중심별에서 앞에 있는 외계행성을 좀 더 잘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외계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어머나, 더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거 있어요, 얘들아. 이게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 이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행성의 공전, 죽이죠? 공전, 죽이네.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행성의 공전, 죽이라는 것. 이거 이해되니? 왜? 정 가운데 가렸습니다. 정 가운데 가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 풍마일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여기가 엄청 길어. 길어. 길은 게 뭐야? 공전 속도가 느리다는 거야. 알겠니?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얘들아 천천히 가리는 거예요. 천천히 가리니까 얘들아, 이게. 세워라. 네오라 가리는 경향. 가, 천천히 가리는 거예요, 이게. 공전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요. 식현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리지만 안 옵니다. 다음. 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들아 여기서의 밝기는요. 밝기는 여기 있는 중심별을 중심별의 상대 밝기가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별의 상대 밝기라는 거야. 알겠니? 자, 중심별 뒤쪽에 배경별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얘는 안 보여야 돼. 그치 않아? 근데 어떻게 얘가 보인단 말이야. 왜? 미세하게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휜 거야. 그래서 얘 중심별 뒤쪽에 있는 이 배경별이 얘들아 안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가장 밝아 보여요. 그럼 여기 뭐가 있었다? 아, 여기에 중력 즉 뭔가를 땡기는 빛을 땡기는 뭔가가 있구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는 중심별 주변에 외경성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 봐봐. 얘는 어떻게? 매끈한 곡선인데 불규칙한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는 지금 아, 이 주변에 무엇이 있다? 외경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외경성을 탐사하는 건데 이 중심별의 시선속도라던가 식현상은요. 나란해야 돼요. 나란. 그치? 지금 내가 관측하는 이 관측자와 공전 궤도면이 좀 나란해야 돼. 나란해야지 얘들아 식현상을 보는 거 아니야. 그치? 가리고 또는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거잖아. 요건 어때요? 요것도 돼요. 그치? 요것도 되는 거야. 나란한 거야. 그치? 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멀어져. 근데 요건 안 돼. 요건 거리의 변화가 없지. 그치? 이건 안 되고. 이해되니? 지금 내 수업이 빠져드는 거야. 지금. 이해돼? 이게 바로 미세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정리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우리 너만 봐 너만 바를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풍만이들이 이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잘 다져야 돼요. 나중에 우리 풍만이들도 그 이제 수능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이 지구과학원이 이번에 불수능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변하지 않는 건 이겁니다. 기본 개념이 탄탄하며 얘들아 어? 장풍이가 그 SNS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막 합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그 중에서는 이제 뭐 너무 불수능이어서 어려웠던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뭐 1등 글 맞았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변하지 않는 것은 기본 개념이 충실해야 돼요. 기본 개념 내가 얼마나 그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 돼?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럼요. 우리가 수능까지 한번 연결시켰어. 자 기말고사까지 보자. 봐봐. 원계도로 공존하는 어느 회계의 행성의 중심변에 자 얘는 무엇입니까? 지금 T2에 뭐가 현상이 일어난 거야? 밝기가 어두워졌네? 식현상이 일어난 거지. 그치? 맞아? 맞아? 그럼 봐봐 얘는 A는 어머나 청색 쪽으로 치우쳐졌잖아. 얘는 변함이 없어요? 없어요? 얘로 되게 적색이라. 얘는 뭐야?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얘는 멀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파악이 돼? 파악이 돼? 자 이 문제에서 얘들아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뭐냐면 봐라 이 문제에서 이걸 한번 구해보자. 뭐냐면 이걸 구하는 거야. 중심별의 위치랑 응? 중심별의 위치와 외계 행성에서의 위치 이것만 구하면 돼요. 외계 행성. 자 볼게요. 자 T2가 가려져 있다고. 그럼 T2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T2가. 그치? 외계 행성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식현상 여기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됩니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T2가 지금 식현상이 나타났잖아. 그치? 그렇다면 중심별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중심별은 맞니? 여기가 바로 T2란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외계 행성 여기 있을 때 식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공전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뭐겠어? T 3 T 4 T 5 T 6 그렇죠. T6 때 또 한 번 식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뭐겠어? T1이지. T1 1, 2, 3, 4, 5, 6 됩니까? 그리고 자 멀어지는 거 가까워지는 게 청색이야 A야. 가까워지는 거 어디야? 가까워지는 게 이게 A구나. 이게 뭐야? B구나. 멀어지는구나. 이게 C구나. 이게 D구나. 그래서 이 식현상을 이용한 것과 도플러 중심별의 시선속도를 이용한 것을 우리 풍마일들이 이것만 잘 그릴 줄 알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여기서 절대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여기는 외계 행성 자 얘네들은 중심별의 중심별의 시선속도의 차이고 되니? 얘는 지금 여기에서 모르미한다. 아 외계 행성이 중심별을 가렸구나. 중심별의 위치를 여기 있는 외계 행성의 위치를 꼭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되니? 그리고 T2에서 T6까지의 이때의 시간이 바로 뭐라고요? 외계 행성의 뭐다? 공전주기라는 것입니다. 직이네. 그리고 외계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깊어집니다. 이 되니? 밝기 변화의 폭이 더 커집니다. 이 되니?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외계 행성의 탐사는 정말 다 맞을 수 있어요. 정리 되니? 복습 페이 대 어? 복습 페이 대 자 우리 풍만이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풍만이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줘야 할 때입니다. 장풍이가 이렇게 마무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 많이 우리 중학교 3학년 아니 중학교래 고등학교 3학년 시작이 얘들아 좀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순서는 바로 너입니다. 너희들 차례예요. 우리 풍만이들이 정말 내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했다 라는 하나의 무용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풍이도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라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듭시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